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! 남은 파는 참기름 이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한입을 먹어야겠어요 이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일부러 먹어야겠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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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는 역시 치즈가 다 먹으면 뭐예요? 치즈가 다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와 치즈는 좀 더 먹어요 치즈가 다 먹으면 좋겠어요 초콜릿 감자튀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 대파 ㅎㅎ 온갖 고소한 맛 오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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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와우 뼈 뼈 뼈 뼈